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크호스트입니다. 오늘 제가 할 것은요 이 푸드코트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은데 이제 복셀라를 뿌리고 약간 이런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거로 제가 이렇게 하나 찍으면 여러분께 너무 유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가져온 건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이전에 복셀라 푸드코트 연구사 푸드 코트? 코트? 푸드트럭 영상에서는 이렇게 다른 이렇게 해갖고 이 친구를 만드는 걸 했었는데요 네 지금은 좀 다른 걸 가져와봤습니다. 바로 이게 뭔 점일까 싶은기도 한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아 이게 아닌데? 아 잡고 여기서 하면은 제가 누가 봐도 살짝 삐뚤어졌죠 지금 여기서 잡고 함 함 하면은 누가 봐도 삐뚤어졌죠 짜라란 순서를 좀 바꾸고 싶은데 잠시만요 오케이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짜라란 아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약간 광고 음식 광고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있으면은 카메라 여기가 이렇게 세트장이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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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 완전 이거랑 똑같이 해갖고 이 상태 그대로 탁 사진 팍 찍거든요 완전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약간 이런 건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거는 또 이제 여기서 이런 거도 아 이거인가 이거였나 이런 식으로 똑같이 된다 얘를 일로 하고 여기서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짜란 참 쉽죠? 그렇게 오늘은 또 엄청난 마술 마법을 써서 여러분께 이렇게 신기한 버그를 한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선생님께 보셨으면 구독, 슈아마시러 오세요 그럼 안녕